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린 자기 동영상 목록에서 어떤 사람 아이콘이 제 목 옆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서 여기에 답하는 강좌를 지금 올립니다. 그분의 질문이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동영상 목록이 쭉 있는데 여기 동영상을 제가 좀 확대해 보겠어요. 확대해 보면 제목 옆에 이렇게 사람 아이콘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있는 게 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려 보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동영상의 사람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어요. 다시 조금만 해보겠어요. 제가 올린 이 동영상의 제목 옆에는 사람 아이콘이 없고 여기는 있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자 여기 제가 수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이 수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수정 터치해서 들어가면 잠시 후에 뜨겠죠. 뜨면 여기서 고급 설정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 이 부분입니다. 라이선스 및 소유권 이거 있죠. 이겁니다. 여기서 이 자세히 있죠. 이것을 제가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지금 현재 크리에이티브 커먼지 제작자 표시라고 해놨죠. 이 제작자 표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면 자세히 들어가면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지 제작자 표시가 있어요. 위에 거는 유튜브에서 정한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고 아래에는 제가 알기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지 제작자 표시 이것은 저작자 위원회 간 그 협회가 있어요. 모임에 거기에 따르는 준하는 저작권 표시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내용이 점검해 보면 굉장히 길기도 하고 그것이 전문적인 것이라서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의 저작권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유튜브 라이선스 유튜브 라이선스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지 제작자 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를 체크하든지 혹은 여기를 체크하면 어느 한쪽을 체크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설정을 바꾸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지 제작자 표시 이렇게 바꾸면 아까 제목 옆에 붙은 사람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커먼지 제작자 표시 지금 현재 저는 여기 체크가 되어있죠. 이러니까 사람 아이콘이 나타난 것입니다. 라이선스 미소유권이 있죠. 이게 제가 어떻게 설정했는지 볼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로 되어 있죠. 라이선스 미소유권에서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 라면 제목 옆에 그런 사람 아이콘이 뜨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체크해가지고 안을 들어가 볼게요. 자세히 이거 터치해서 터치해보면 크리에이티브 지금 현재 보세요. 제 위에 이쪽에 제가 이걸 했잖아요. 기본을 설정했어요. 유튜브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로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걸 크리에이티브 커먼지 제작자 표시 이걸 바꿔볼게요. 자 이거 바꿨어요. 바꾸어 현재 이 제목은 백만 송이 장미죠. 그래서 이거 저장을 하고 나가보겠어요. 저장을 변경상을 저장했어요. 자 그리고 저 변경상의 아래쪽에 볼게요. 아래쪽에 변경되었다고 나왔죠. 그 뒤로 가겠습니다. 백만 송이 장미입니다. 다시 뒤로 가서 보면 여기에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이 백만 송이 장미 이 부분에서 이 사람 아이콘은 아까 없었죠. 그런데 이것을 유튜브 표준으로 하지 않고 크리에이티브 그거를 바꾸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나타났어요. 자 확대해 볼게요.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목 옆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 아이콘은 피규어 아이콘은 저작권 설정과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 표준으로 하면 이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상 제목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